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세 번 시험 받으신 일 가운데서 그 첫 번째 시험 받으신 내용 그것을 같이 읽었습니다 도대체 마귀는 예수님께 제일 먼저 어떤 시험을 했는지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서 확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시험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는 점이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틈만 있으면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마귀라고 표현하는 대신에 시험하는 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작은 틈만 있어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식은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방어 운전을 해야 안전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영락교의 성도들 마귀가 찔러대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않는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고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배가 몹시 굶주려 고프신 가운데 계시니까 마귀가 그 틈을 노려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연히 금식하셔서 마귀에게 틈을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금식 안 하셨으면 배 안 고프실 것이고 마귀가 돌로 떡만 들라 뭐 이런 얘기도 안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조금 이상한 것은 그렇게 굶주리신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시고 돌로 떡만 드시는 일을 하시지 않으신 것 그것도 조금 이상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무척 염려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이고 배가 고프시겠네 이래서 걱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 마귀가 한 말이 상당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들판이라 먹을 게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사방에 널린 게 돌멩이니까 얼마든지 떡덩이로 만드실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 마귀가 내 생각을 해 주는구나 여기 먹거리를 파는 데는 없지만 그렇지 내 전능한 능력으로 널린 게 돌인데 떡을 만들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떡을 만들어 드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떡을 만들어 잡수시지를 않으셨을까요 마귀가 제안한 말이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하신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을 한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할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마귀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라 그런데 마귀가 속삭이는 내용이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이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배단이 마을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을 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통째로 예수님의 발에 붙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련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다른 복음서에 보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하는 구절이 거기 덧붙여져 있어요 아니 마리아 이걸 다 단번에 쏟아버리면 어떡해 이건 허비하는 것이지 예수님도 이거 원하시지 않을 걸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일 아니겠어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을 들어보면 유다가 하는 말이 아주 합리적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굉장히 그럴듯하게 다가오는데 그 속은 시커먼 걸로 차 있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는 도둑이어서 훔쳐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요한복음 12장 6절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가련 유다가 예수님 제자 공동체 회괴를 맡았는데 돈만 생기면 슬쩍슬쩍 빼먹는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면 굉장한 건데 그거를 갖다 이렇게 쏟아붓지 말고 돈으로 나한테 갖다 주면 내가 좀 빼먹을 텐데 도둑인데 겉으로 말은 그럴듯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수법인 겁니다 절대로 우리 영락교의 성도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하는 말에 본심을 다 꿰뚫어보시기 때문에 돌로 떡 만들라 뭐 이런데 넘어가신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합리적이고 사리에 맞는 말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훨씬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주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다 합리적이어도 주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그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날 예수님은 유다가 옳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마리아가 옳다고 칭찬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드시지 않은 이유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건 다 잘 아시잖아요 우주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신 게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안 하신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게 굶주리신 주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어 잡수실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 여러분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겁니다 그건요 돌로 떡을 만들어 잡수시는 것 하여튼 뭐든지 지금 잡수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당신의 가슴을 꽉 채웠기 때문에 먹는 것 따위는 생각조차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신 것이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거기 계시면서 40일을 금식을 하셨던 것이죠 그 40일 동안 당신 가슴을 채우고 있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결단을 굳건하게 마음속에 가지시고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시는 가운데 40일을 고독한 광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뭔가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4절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렇게 물을 때 떡으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결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것도 지금 벌써 많이 살았고 앞으로 얼마 안 남은 인생인데 나는 떡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일을 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결단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는 어떤 결단이 있으셨나요 두 말 할 것도 없이 우리 주님은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가슴을 채우고 있던 그 일의 정체가 도대체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사명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사명이 우리 주님의 가슴을 꽉 채운 겁니다 그 사명의 내용이 뭡니까 놀랍게도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는 내가 저들을 반드시 멸망해서 구원하리라 이게 주님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단하신 겁니다 저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저들의 형벌을 내가 대신 받고 저들의 죄를 내 보열로 깨끗하게 씻기고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함으로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리라 이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고야 말리라 이게 예수님의 가슴을 꽉 채우고 있어서 그거 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묵상하며 그 기간을 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산의 진미를 하루 새끼 날마다 드신다고 해도 이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시지 않는 인생을 살다 가신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그 메시아의 사명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걱정해드리는 게 아니라 돌로 떡 만들어서 잡수시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가로막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목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여 지옥에 떨어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멸망해야 되니까 구원의 길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구원의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지시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시죠 이러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시면 마귀가 뭐라고 할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더 만들어서 굶주린 민중들에게 백성들에게 나눠주시죠 떡 받아 먹은 백성들 오병이어의 역사에도 보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할 것이고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왕이 되실 겁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되면 십자가 그 안지게 되실 겁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이 안지시면 누가 우리 형벌 감당해 주시고 우리 죄는 뭘로 씻으며 주님이 죽으셔야 부활도 있는 건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겠어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것임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임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미 주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작전을 바꾼 거죠 마귀가 어떻게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공작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임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떡을 안 만드시면 이 마귀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전할까요 아이고 저 예수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봐라 능력이 없으니까 떡을 못 만들지 않느냐 가짜야 이러면서 또 비방할 겁니다 떡을 만들어도 문제 안 만들어도 문제인데 주님은 어느 쪽을 선택하셨나요 떡을 안 만들기로 그래서 굶으시기로 그래서 마귀가 저 가짜 예수라고 가짜 메시야 가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조롱하는 걸 기꺼이 받아들이시기로 결심하셨어요 욕해라 흉바라 조롱해라 그래도 나는 십자가 지고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던 메시야의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굶으셔도 괜찮고 돌로 떡을 안 만들어도 괜찮고 비방해도 괜찮고 주님은 그렇게 다 주셔서 우리를 건져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떡 만들어 먹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도 필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그 일 그 사명으로 우리 인생이 살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여기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만나를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에서 그러면 좀 이상하죠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이 있어야 사는 걸 알려주려 하는 거다 이렇게 돼야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만나를 먹이신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한 거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출국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일 아침에 너희가 진 바깥에 나가면 이렇게 하얗게 눈처럼 내려있는 게 있을 텐데 그거 가져다가 떡 만들어서 과자 만들어서 먹어라 나가보니까 거기 만나가 내려있었잖아요 말씀대로 광주리 들고 나갔더니 먹을 게 생긴 거예요 사람들 무슨 생각할까요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먹을 게 생기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먹을 게 생깁니다 말씀 속에 축복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떡이 생겼네 돈이 생겼네 뭐가 생겼네 이렇게 하는 데까지만 우리 생각이 머무르면 그걸 가리켜서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단계 생각을 더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만나를 주셨을까 그 목적을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만나를 왜 주셨나요 그거는 그거 먹고 힘내서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내 백성이 되라 하는 뜻으로 오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이 만나가 목적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한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는 그게 그 백성들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를 주신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떡 먹는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떡을 얼마나 많이 먹을까에 관심을 가져서 그게 본질이 되면 안 되고 그걸 넘어서 이 떡을 먹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생명의 힘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가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까 그게 어디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깨닫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게 본질이지 만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인생들이 다 뒤틀리느냐 이 삶의 목적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먹을까 떡에 따라 사는 인생이 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누가 더 맛있는 떡 먹나 누가 더 큰 떡 먹나 누가 더 많이 먹나 온통 거기에 목적이 가 있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떡을 추구하는 인생을 다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장례식에 가서도 조사를 하는 분이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본 적 없습니다 여기 돌아가신 선생님께서는 살아생전에 맛있는 걸 엄청 많이 잡수고 갔습니다 참 훌륭한 인생을 사셨어요 이렇게 조사하는 거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고 훌륭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 못 들어봤어요 오히려 정반대가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다로 유명한 안희숙 여사의 그 책에 보면 신사참배 거부하시다가 옷고를 치르시고 고생 많이 하는데 이만큼 먹으라고 뭘 주는데요 그거를 안 잡수시고 같은 감방에 중국인 사형수 여자에게 그걸 주면서 그 여인의 마음을 녹이고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전도하는 그래서 그녀가 변화돼서 사형장에 웃으며 들어가게 해주는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안희숙 여사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께서는 여사님께서는 주님이 주신 사명 위에서 당신이 잡수실 것도 안 잡수시고 살다 가셨습니다 참 위대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잡수셔서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굶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빛이 나는 우리 그런 거를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물질문명의 이 시대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떡, 더 많은 떡, 더 맛있는 떡 떡만 바라보며 달리기 만들지 무얼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지 않아서 다 떡밖에 모르는 인생으로 우리를 괴물같이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목표 상실의 시대죠 오늘 저녁에 뭘 먹는가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내 가슴을 채우고 있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하는 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하고 그거 위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 그게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 공부를 해서 무엇을 위해 사용할 건지를 고심하는 사람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권력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사람은 많은데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을 정말 섬길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빼려고 혈안이 된 사람은 많죠 그러나 그 돈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의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처럼 광야에라도 가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그 일을 발견하시게 되기를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무얼 위해 살아야 될지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 가슴에 차 있으면 뭐 한 끼 두 끼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떡만 추구하는 인생은 반드시 공허함을 가져올 것이고 먹다 죽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걸 위해서라면 굶을 수도 있고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 주신 인생 가면 갈수록 지금 짧아져 얼마 안 남고 있는 우리의 자투리 인생이 남아 바른 목적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뭐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라고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어떻게 표현해도 괜찮고 우리의 처에 있는 인생의 환경이 다르니까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교회 우리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맡기시는구나 말씀이 나를 그렇게 가르치는구나 그거 받아 먹으면 우리는 다 배부름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떡으로 사는 인생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떡도 있어야 되겠으나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말씀 안에 담긴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걸어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영광의 멸류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족해 및 가정 지 진짜 사고가 하소서 우리 영국의 성경의 능력을 미친 마우스 진심으로 에피소드 전하는 인생 세계에 오면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몸을 신고가 하소서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